돌빼박사 오늘은 텃밭, 아욱밭, 풀이 좀 올라와서 그 풀, 김 맨다고 하죠? 김 맨는 거 풀 뽑는 작업하고 있는데 아욱 굉장히 예뻐서 도저히 사진을 안 찍을 수 없습니다. 얼마나 예쁜지 저희 이제 이게 딱 세 줄 둘이 먹을 거 세 줄 텃밭답죠? 그래서 어제 물 주고 나서 오늘 딸이 땅이 포근포근할 때 지금 풀 뽑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는 풀이 있을까 봐 이렇게 작은 풀들 도로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라고 콩콩 찍고 있습니다.